네, 킹콩입니다. 어법요정 킹콩 제3탄 학생들한테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3탄까지 나왔고 3탄의 제목은 지난 1탄에서 형용사부사편, 그 다음에 2탄에서 관계사 너무 수업만 하는 것 같아서 3탄에서는 어법을 자기가 갖고 있는 책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1탄과 2탄에서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발생하면 안 되는 거, 이런 얘기 좀 하면서 제가 호두를 깨보겠습니다. 호두.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따 알 겁니다. 자, 여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을 다 적어놨는데 제일 마지막 이 얘기. 이거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법체 맨 앞부분만 까맣고 뒤가 하얗지 않나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문제점을 잡아내서 해결책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킹콩이 대학교 때 과외를 했었어요. 과외. 과외를 하러 딱 가보면 지금은 과외를 안 하니까, 학원 강사니까 옛날에 과외를 할 때는 과외하는 학생이 딱 책상을 가보면 애 책은 앞부분만 씻고 먹고 뒤에가 하얗. 그러면 과외 학생의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애가 노력을 하는데 아버지가 화를 내는 거예요. 이놈이 새끼 책 앞부분만 씻고 먹고 뒤에나 하얗고 공부하는 거 안 하는 거, 책 다 불태워버려.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엄마하고 애하고 쫄고 공부했는데, 힘들었는데, 아빠가 몰라준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과외 선생님이 등장한 킹콩이. 그 상황이 딱 도달이 되면 제가 항상 어머니하고 학생한테 했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네가 잘못이 아니다. 네가 잘못이 아니야. 이게 어법 책 앞부분이 까맣다는 얘기는요. 아이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메가세대 회원 여러분이 어법을 많이 시도했으니까 앞부분이 까만 거지. 한두 번 시도해가지고 책이 까매지진 않아요. 손이 덜어서 까매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어법이 앞부분이 까맣다. 이런 얘기는 뒷부분이 까맣지 않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시도를 했는데 계속 포기하게 됐다는 거지. 시도를 했는데 이해가 안다니까 진도가 안 나가. 아, 좀 치워놨다가. 다시 또, 아, 어느 날 이제 어법을 좀 해야 되겠어. 그래서 다시 어법 처음부터 다시 보는데 또 안 나가 진도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또 포기하고. 그래서 저 제 눈에는 어법 책이 앞부분이 까맣다. 앞부분만 까맣다. 뒤가 까맣지 않다라는 건 바로 뭐로 보이냐면 수많은 시도, 했던 아이의 노력과 하지만 계속 실패해서 못 나갔던 그 학생의 그런 마음의 생채기가 난 그거, 그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어머니한테 좀 많이 했었죠.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하고 좀 해보겠습니다.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얘기. 아, 이게 사실 이게 첫 번째였는데요. 그 학원에서 학생들하고 만나면요. 그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와. 그런 애들을 보면 그냥 재밌어요. 근데 반면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해. 너무 잘해. 이런 애한테는 뭐 별로 사실. 근데 선생님들이 가장 마음이 가는 학생은 항상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합니다. 억울한 성적을 받는 그 아이들한테 물컥합니다, 선생님들은. 그런 학생들이 어법에 있어서는요. 이런 행동들을 해서 그렇거든요. 학교에서는 관계사,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관계사를 설명을 하면 그걸 열심히 들어.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듣고 학교 선생님 수업 좋으니까 열심히 듣고 집에 오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관계사 된 것 같아. 이제 집에 가서는 오늘 업법 필 받았으니까 관계사 된 것 같으니까 집에 가서 내가 준동사 한 번 공부해보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아이들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게 영어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땐 사실상 냉정하게 말하면 이것집적 저것집적 하는 걸로 보여요.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호두를 깬다고 했는데요. 호두를 어떻게 깨는지 보여요. 이거 호두 제가 깨놓은 거 아닙니다. 자, 봅시다. 서점에 가면요. 업법의 체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업법 문제집이 있죠. 업법 모의고사. 그냥 업법 모의고사가 막 있는 거예요. 그 문제집보다 현재 지금 업법을 시작해야 되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문제집이 아니라 이게 필요한 겁니다. 업법 개념 설명돼 있는 거. 섹션별 구별돼 있는 거. 1번 명사, 동사, 관계사 어쩌저쩌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업법을 여러분 많이 이제 시작하시겠다고 한다면 제 업법킹을 따라오시든지 아니면 혼자서 공부하실 때는 이 개념 설명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세 권은 있어야 됩니다. EBS 학습법이랑 매우 유사하죠. 제가 여러분한테 EBS 강의할 때 뭐라고 그랬었냐면 저는 저 나름대로 엄청 열심히 해서 분석하겠다. 근데 절대로 내가 강의한 거 듣고 끝났다 생각하면 안 된다. 훌륭하신 메가스타드의 다른 영어선생님들 강의도 듣고 러셀 선생님 것도 듣고 학교 선생님 것도 듣고 EBS 들어서 여러 선생님의 두세 분 이상의 그 얘기를 좀 들으면 다양한 각도로 보면 그 분석이 좀 더 이해가 잘 된다라는 게 업법에도 그대로 갑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런 일 발생하면 안 된다고 했죠. 학교에서 관계사하고 집에 가서 준 동사하면 안 된다고. 학교에서 만약에 선생님이 관계사를 강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집에 적어도 개념 설명서가 세 권이 있어야 됩니다. 뭐 어느 출판사 어느 출판사. 그럼 A라는 출판사 책에서 나온 개념 설명서 76페이지의 관계사가 있어요. 그럼 그걸 한번 읽어봐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느낄 겁니다. 학교 선생님 관계사를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시네. 그리고 여기는 문제도 풀어보고 예제도 풀어보고. 그리고 책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공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출판사의 관계사 목차편 어디 있는지 펴서 128페이지 관계사가 있어? 그럼 쫙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호두가 있거든요. 호두. 잘 보세요. 호두 있습니다. 안 깨진 겁니다. 호두는 둘이 엄청 단단하죠. 단단해요. 이 단단한 호두는요. 호두 하나를 놓고 손에 넣으면 이게 잘 안 부셔져요. 그런데 호두 두 개를 손에 놓고 부셔져요. 이렇게 다. 뭘 말하자는 거냐면요. 개념 설명이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 개념. 그걸 세 개를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그럼 얘네들이 갖고 있는 걸 비교해서 보면 각각이 작살이 나요. 아 이 새끼들 똑같은 얘기. 얘는 이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보다면요. 여러분의 어법책은 때가 책을 많이 보면 책이 옆에가 손때가 붙어서 시커메지 않아요. 그게 어법책은요. 목차 편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 보기 때문에 어법책은 옆에 있는 책이 때가 듬성듬성 더러워져요. 듬성듬성. 그러니까 아까 과외 얘기로 돌아가서 본인의 책 지금 책상 앞에 꽂혀있는 그 어법책이 맨 앞에만 시커메다. 그 얘기는 그 학생이 어법을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여러 번 시도했는데 실패한 아픈 흔적이죠. 주변 사람들이 절대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어법책 개념서는요. 목차를 보고 해당 페이지를 볼 거기 때문에 손때가 옆에 듬성듬성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관계사가 끝나면요. 집에 와서 준동사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책에서의 관계사 파트를 목차 편을 봐서 읽어보고 읽어보고 완전체를 만드는 겁니다. 어법요정 킹콩 3탄입니다. 제가 1탄 형용사부사 2탄 관계사 접속사를 설명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거 니네들이 알아서 스스로 좀 공부해. 어법킹 따라오려면 또 책 돈 주고 사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학생들 따라오면 좋고 내가 열심히 하겠지만 뭐 좀 부담이 되는 학생들도 잘 갖고 이미 사놓은 책으로 공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공부하는 혼자서 공부할 때 혹시 그 학생이 앞부분만 어법책 앞부분만 시커매지는 거 아닌가 그게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법요정 킹콩 3탄 어법책의 손때는 듬성듬성 묻는다. 잊지 마십시오. 4탄에서 여러분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